앗불쌍 아차차 놓치고 말았네 내가 정말 바보였구만 알고보니 그 사람은 진국이었네 반짝반짝 보석이었네 땅을 치고 통복해도 소용없는 일 있을때 잘할걸 그래서 한번만 다시 한번만 돌아온다면 바보처럼 보내지 않을텐데 아솔사하고 후회로 나눌텐데 앗불쌍 아차차 놓치고 말았네 내가 정말 바보였구만 알고보니 그 사람은 진국이었네 반짝반짝 보석이었네 땅을 치고 통복해도 소용없는 일 있을때 잘할걸 그래서 한번만 다시 한번만 돌아온다면 바보처럼 보내지 않을텐데 앗불쌍하고 후회로 나눌텐데 앗불쌍하고 후회로 나눌텐데 앗불쌍하고 후회로 나눌텐데 앗불쌍하고 후회로 interacted 앗불쌍하고 후회로 마련 Extremized 앗불쌍하고 후회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